짜잔! 우와! 맛있겠다! 오자츠케 개맛있음!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 근데 역시 어렸을 때 찬물에 밥 말아서 김치 혼자 먹었던 기억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진짜 대충 만든 음식 치고는 정말 천상의 맛을 가졌다는 걸 다 알 거야. 진짜 별거 아닌데 겁나 맛있음. 버섯전골! 아 당면 사랑합니다. 이거 그리고 한 떨기 양심 버리고 먹을 수 있어서 좋음. 지금 내가 먹고 싶다고 하면은 나는 감바스 사랑해요. 감바스 사랑해요. 감바스 맛있지. 나 감바스 진짜 좋아해. 보리골이 진짜 맛있지. 맞아. 원래 녹차에 밥 말아서 보리골이 얹어 먹잖아요. 근데 지금 먹고 싶은 거 뭐가 되는 거 아니야? 규링규링규링님 감사합니다. 아 버터 너무 많이 넣어. 진짜. 과해. 지금 먹고 싶은 거는 나는 버섯전골. 콩나물 해장국대 아 맛있겠다. 나 둘 다 좋아해. 하시라 님 빠라부빔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얼른 얼른 푹 쉬어요 피곤하죠 침대 누워서 보자 케어라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둘다 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콩나물 해산국은 여기다 계란 푸는 것보다 그 쇠로 된 작은 차발에 반숙으로 익혀가지고 거기다가 국물이나 이런거 덜 넣어가지고 막 비벼먹는게 진짜 개맛있단 말이야 진짜 그게 겁나 맛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막국수 왜냐면 옆에 총떡이 있잖아 제가 진짜 좋아하는거에요 여기 소거장처럼 생겼다 미쳤다 저 국수 진짜 겁나 좋아해요 맛있겠다 와 미쳤다 나 국수 진짜 좋아하는데 탕수육이 겁나 맛있어 보여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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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미쳤다 어떡해 아 미쳤다 어떡해 아 미쳤다 어떡해 국수 국수도 철게 hurts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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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어우러지면서 진짜 호로록 들어가면 진짜 장난아니에요 진짜 최고! 예예예 맞아요 오 근데 청소기 너무 잘 시켰다 어떡하지? 아 나 진짜 나 미쳤나봐 그니까 나 왜 셀프 구청받음? 오 그거 미쳤다 진짜 말도 안된다 오 미쳤다 말도 안된다 그래요? 아 잠깐만 진짜 미쳤다 이 두개가 지금 내 앞에 있어 너 뭐 먹을래? 하면은 아 나 국씨 나 국씨를 진짜 좋아해 나 국씨 먹을래 아 나 국씨 뭐야 이거 오 근데 약간 면이 굵기 차이 각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뭐야 오징어볶음 저 물회 좋아하는데 물회는 이게 이 회가 어떤 회냐에 따라 달라 이게 새꽃이면 저 못먹어요 잔가시가 있는 회면 못먹는데 만약에 잔가시가 없이 아주 야무지게 잘 발라준 회다? 아 이런 물회야 아 돌고돌아 탄수화물이 인생은 인생은 돌고돌아 탄수화물이야 진짜 아 오징어볶음 아 오징어볶음에 저 소면 말아 먹을래 아 오징어볶음에 소면 말아 먹을래 아 오징어볶음에 소면 말아 먹을래 그치 아 오케오케 와 울고싶다 와 미친 아니 당나죠 이 시간에 음식이면 진짜 와 개쩐다 와 둘 다 먹고싶다 와 나 울면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구는 집이 중국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골 살 때 그 중국집이 근데 심지어 되게 큰 중국집이었어 일반 그런 배달하는 중국집이 아니라 약간 중식 요리 레스토랑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집이라 내가 시골에 살면서 맨날 배달로만 중식을 먹다가 처음으로 이제 식당에 가서 중식을 먹어봤는데 원래 중식 식당을 가면은 어 차이나 팩토리 같은 느낌인데 이제 그런 느낌인거지 가면은 후식으로 그 망고스틴하고 막 그런거 주잖아요 그때 거기서 그런거를 처음 먹어봤단 말이야 어 뭔가 그리고 항상 나한테 있어서는 짬뽕 짜장 탕수육밖에 없었던 중식이 어 중식이 울면이라 여기는 울면이라 써있는데 나 당시에는 중국우동이라 해가지고 팔았거든요 하얀짬뽕 혹은 중국우동 혹은 울면 이라고 해가지고 팔더라구요 어어어어어 근데 진짜 아 감사합니다 하아 근데 이게 진짜 와 너무 맛있는거야 계란국 계란국 같은 비주얼인데 국물은 짭조롬하니 시원하고 면도 맛있고 해물도 많고 와 그 첫 맛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아 진짜 내가 그걸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 아 로제파스타 진짜 이건 하아 로제파스타는 자고로 명란이 들어가야 합니다 명란 로제파스타가 진짜 진국이거든요 하아 이게 그냥 로제보다 명란이 들어가야지 혹은 명란을 싫어하는 분들이라면 새우가 큼지막한게 이따시만하게 들어가야 돼요 와 진짜 그 전마트인 나 오늘도 진짜 명란 크림 파스타 먹고싶었는데 이거 못 먹었는데 이거 진짜 아 저 그래도 울면이야 아 울면 못참지 아아 어떡해 어떡해 핫도그 아귀찜 핫도그는 저에게 있어서의 그런 이런 모양새의 핫도그는 때는 바야흐로 이제 어렸을 때 저희가 이제 돈이 없는 학생 시절에 롯데월드에 가면 그 안에서 핫도그를 팔아요 근데 솔직히 롯데월드 내부에 음식점이 솔직히 다 비싸 먹을게 없 먹잘게 없어서 맨날 그 츄러스나 먹고 앉아있고 이랬는데 아 아 왜 아 츄러스나 먹고 앉아있는데 솔직히 배고프잖아 그 어린 나이에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의 희망은 사실 핫도그였어요 저게 5천원에 이거 말고 치즈독이라 해가지고 그거는 유일하게 반으로 갈라진게 아니라 사이에 구멍이 뚫려서 치즈가 들어가있고 그 안에 소시지가 들어간게 있는데 나는 그걸 환장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가운데 갈라진 핫도그 보다 아 그 치즈독 하나면 한 시간을 줄서도 나는 기다리면서 놀이기구를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 진짜 겁나 맛있었지 지금도 있지 아구찜 아 이것도 땡은 바야흐로 제가 또 바닷가를 살지 않았습니까 아구찜이 굉장히 많죠 왜냐면 거긴 바닷가니까 뭐 생선을 얼마나 많이 잡겠어요 아구찜도 심지어 거기는 진짜 한 서울의 절반 가격에 엄청 푸짐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그 문어라던지 쭈꾸미라던지 낙지 같은 것도 진짜 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슈욱 하고 올려준 다음에 익혀주고 막 이러니까 엄청 맛있잖아 이거 심지어 나중에 밥도 볶아 먹으면은 진짜 그냥 끝장이잖아요 지금도 아구찜이 먹고 싶으면 휴방 데리고 아빠네 가요 그냥 직통 이게 또 이 배달 아구찜은 맛있는 집은 괜찮은데 좀 맛없는 배달 음식집 있잖아 그런데면 이 이 콩나물이 말라 비틀어져요 이게 심지어 올 때는 통통이 또 다음날이 되면 수분이 빠져서 말라 비틀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 온전한 아구찜의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 싫어 안무가 안그래서 지금 반통 남아서 짜있나 죽겠어 지금 와 진짜 겁나 맛있다니까요 최고에요 최고 저 이사를 좀 많이 다녔어요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되게 썰 풀게 많아서 나는 그런게 굉장히 좋아 만족해 아 진짜 이거 다음날 되면 콩나물 맛 없어져서 진짜 아쉬워 아 난 지금 초저기 아구찜 먹고 싶어요 아휴 끝이 없는데 매생입국이 제가 섬에 가서 제가 그 저기 삽시도란 섬을 풀어드렸잖아요 그 옆쪽에 아 그 섬이 이름 전 기억이 안나는데 그 섬에서 매생이가 나아요 근데 거기에도 저희 아버지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서 가는데 거기서 매생이를 제가 뜯어가지고 걸러가지고 매생이가 심지어 또 매생이 많이 있는거 아닌거 아시죠 매생이 사이사이에 뭐 미역도 좀 섞이고 막 이런저런 다른 해산물들이 좀 섞인단 말이에요 해조류들이 그거를 잘 걸러내지 않으면 좀 그 줄개같은 것도 막 씹히고 그래 그래서 그 이물질을 잘 벗겨야돼 잘 걸러야돼 그래서 물에 한번 잘 이렇게 풀어가지고 담근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살짝살짝 뜨는 것만 건지잖아요 네네네네 그거를 해가지고 그냥 다른거 필요없어 거기서 잡은 굴에 거기서 썰은 무에 거기서 잡은 매생이만 넣고 소금 간에 간장 살짝 넣어가지고 그냥 먹는거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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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텀블러에 싸우고 싶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구요 류산시 류산시 중국집에서 항상 짜장면 짬뽕 탕수육만 먹다가 가끔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기분이 좋으시면 일풍류를 하나 시켜주신다고 하면 솔직히 저는 류산세보다는 저는 유린기를 좋아했어요 전 고기를 좋아하는 그냥 평범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유린기나 깐풍기를 좋아했는데 그중에서 난 유린기를 참 좋아했어 지금도 그래 근데 어머니랑 아버지는 해산물을 좋아하시고 특히나 엄바 같은 경우에는 겨자를 굉장히 좋아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면서 양장피와 류산제를 먹었단 말이에요 어 그럼 이제 이게 처음에 먹을 때는 아 솔직히 별로야 고기도 없고 이걸 무슨 맛으로 먹어있는데 아 이건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야 나이 먹으니까 바뀌더라구요 예예예예 아니 이게 입맛을 그렇게 상큼하고 새콤하게 살려줄 수가 없는지 진짜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진짜 입맛이 싹 털아요 최고에요 오 이건 진짜 솔직히 나이값 인정하겠습니다 이건 나이 드니까 맛있더라구요 예예예 환장하겠더라구요 제가 먹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지방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모토가 저희들의 교육의 모토를 백문인 부려의견으로 잡으셔가지고 매주 주말마다 전국에 한 곳씩 돌아다니면서 박물관이고 유적지고 특산품이고 뭐 바다고 아니면 유명한 음식이고 식당이고를 다 돌아다녔어요 진짜 어지간한 곳은 다 가본 것 같애 진짜 막 네 다섯 시간 걸리면서 땅끝 해남부터 시작해서 서울부터 막 어 막 진짜 5만 콘데 다 가보고 바다를 살다보니까 섬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네 5만 콘데를 다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좀 이런저런 썰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나는 방송에 관련해서도 되게 좀 자신 그니까 되게 좀 자존감이 좋았던게 그런거 근데 어렸을 때는 싫었거든 솔직히 내가 중학교 때 이사 온 것도 뭔가 지방이 있으면 어머니 생각에는 인서울을 내가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나봐 오빠는 이미 내가 중3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그 지역을 떠나서 특목고를 들어갔고 기숙학교를 들어갔고 기숙학교를 들어갔고 나 혼자 나오면 안 되니까 이제 서울로 이사와서 그때부터 서울에 살았는데 난 사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내 직업적인 면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건 그 과거에 살았던 지역들인거 같애 시골이라던지 막 이런거 흠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아 지금 내 앞에 이 두개가 있으면 전 솔직히 매세입고 먹고 싶어요 아 요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어려운게 그 제가 전을 별로 안좋아해요 제가 기름내를 별로 안좋아해가지고 전은 잘 안먹는데 제가 왜 애매하게 그러면 차비님 당연히 마파두부덮밥 아닌가요 하잖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는 있죠 제가 또 부추전과 여기있는 이 메밀전병과 그 깻잎전과 육전을 환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또 요 애호박전도 그냥은 안먹는데 간장에 식초를 탄거를 찍어먹는거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간장 그거 알죠 간장 플러스 식초 플러스 고춧가루 거기다 끼까지 끝 그거 진짜 만능 양념장 맞아 그것만 있으면 다 먹을 수 있죠 어 그런데 나 전 좋아했네 어 뭐지 나 전 안좋아했었는데 뭐지 어 나 전 좋아했나봐 우와 어 나 전 좋아했나봐 아 마파두부 덮밥 저 마파두부 굉장히 잘합니다 저 이거 자부심 있어요 저희 오빠가 맨날 마파두부 덮밥 시켜먹다가 저한테 해달라고 해요 저희 집에 그래서 항상 도반장이 있습니다 저희 제가 진짜 마파두부 덮밥은 야무지게 합니다 야물딱지게 합니다 아 진짜로 진짜로 진짜 야물딱지게 합니다 아 사진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 제가 정말 아주 야물딱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럼 뭘 할거냐 아 안 넣었습니다 저희 최의 마파두부라서 두 장만 넣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그럴 수도 메뉴 맛있는데 저는 소정에서도 팔아요 생각해보니까 허파점 님도 허파점 드셔보셨어요? 허파점 맛있어요 어 어 허파점 진짜 맛있어요 되게 야들야들해가지고 나쁘지않음 나쁘지않음 뿌잇니 세븐팔 뿌잇니 세븐팔 뿌잇 어어 자 제가 만들었던 마파두부입니다 제가 또 야물딱지게 마파두부를 한다고요? 음 야물딱지게 한다고요? 사진이 저장되어있는게 있었네요 그래서 전 굳이 지금 내 앞에다 놓고 너 뭐 먹을래? 한다며 솔직히 저 먹고 싶은 흐흐흐 가메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운하기동 내 어주 일단 운하기동부터 운하기동 어 지금 내 앞에 운하기동이 있다 하면 솔직히 제가 좀 까탈스러운 편은 아닌데 제가 장어 한정 좀 까탈스럽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최근 며칠 전에 썰을 풀었었죠 그 저기 단풍이 굉장히 흐드러치게 예쁘게 피는 산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 그때 또 투수가 알려줬었는데 그 이름이 뭐죠? 뭐 산 있잖아요 아니 아니 캐나다 말고 내장산 내장산 단풍이 아 오대산이다 오대산 오대산이에요 오대산 내장산 아니야 오대산이야 오대산에 제가 아주 야물딱지게 그 장어 요리를 하는 그 장어칩이 있어요 제가 원래 잔가시가 뭐 구멍이 작아가지고 잔가시가 목에 잘 걸리는데 내장산인가? 제가 아빠한테 물어볼게요 하여간 단풍으로 유명한 산이었어요 거기 굉장히 유명한 장어집이 있는데 잔가시가 자꾸 목에 걸리니까 장어를 잘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장어를 안 먹고 근데 단풍 구경 갔는데 갑자기 나한테 나한테 장어를 먹으러 가자는 거야 난 장어 못 먹는데 속상해가지고 그 완전 입 대빨라가지고 씨 장어 못 먹는데 이거 장어 말고 딴 거 안 푸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아빠가 하나만 먹어보래요 진짜 한입만 꼭꼭 씹어서 한입만 먹어볼래 그래서 싫은데 저도 안 먹고 근데 아빠가 사주고 싶은 거 제가 사고 싶은 거 있었는데 그거 사주겠대 그래서 그럼 뭐 하고서 이제 먹었어요 아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잔가시도 안 걸리고 너무 맛있는 거야 오 겁나 맛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장어는 거기가 거기 밖에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장어를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단풍 구경에 간지가 없어서 네네 그래가지고 운하기동은 사실 소소한 편이긴 해요 황꾸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씨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아 그리고 그 어죽 같은 경우에는요 어죽이 님들 뭔지 아세요? 어죽 모르는 사람 되게 많을 텐데 자 아빠한테 지금 카톡을 해볼까요? 어죽이 뭐냐면요 민물고기들을요 갈아가지고요 죽처럼 만든 거예요 네네네네네네 그 민물고기들 그니까 바다 물고기 말고 민물고기들은 잡내가 심해요 그 물고기 특유의 비린내가 굉장히 좀 심해요 어 그래가지고 그냥 음식을 해서 먹기에는 그 바 그 맞아 흑내가 심하다고 하지 흑내가 심해가지고 잘 못 먹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거를 갈아가지고 그냥 그 면을 넣어가지고 죽처럼 약간 자글자글하게 좀 찐득하게 끓이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거의 그 어죽을 파는 곳은 도리뱅뱅이라 해가지고요 그 매운 양념 발라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작은 물고기를 이렇게 뚱 돌린 어 그 음식을 같이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봐요 아 제가 또 낚시를 또 종종 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은 안 다니지 오래 됐는데 제가 또 바다낚시도 가봤지만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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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바다 낚시도 한 번씩 가지만 아 진짜요 저 바다 낚시에서 저 그때 전개인가? 뭐 잡으러 갔다가 저 고등어 잡아가지고 아파트에 굉장히 칭찬을 받았던 아주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낚시를 좋아해요 그리고 바다 낚시도 바다 낚시인데 님들 그거 알아요? 이게 수상인데 수상 위에 대구를 잡았다구요? 되게 전문적으로 잡으시나보네 고등어를 낚았다니까 내가 그래서 아무튼 자꾸 딴 개를 세면 안돼 그 바다 낚시도 있지만 수상 위에 집이 지어져있구요 거기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1박 2일 동안 렌트를 내서 거기서 낚시를 즐기는 곳이 있어요 네네네 그 수상 낚시터가 있어요 물 위에 낚시터가 집이 지어져있고 약간 컨테이너처럼 집이 지어져있고 거기서 1박 2일을 길려가지고 거기서 낚시를 하고 잡은 물고기로 어 밥을 먹는거야 거기 식당이 있어서 반찬비나 요리비용 뭐 8천원 뭐 5천원 만원 이렇게 내가지고 네네 아마 그럴거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요리를 해주는거야 우리가 잡은걸로 네네네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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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제가 또 종종 따라다녔거든요 홍삼이네 아버지니까 저한테는 삼촌이 있어 삼촌이 그런걸 저를 되게 많이 데리고 다녀주셔가지고 거기서 잡고 거기서 처음 어죽을 먹었는데 그 어죽이 제가 처음 느꼈던 첫 인상은 뭐야 이거 미꾸라지탕 아니야 이거 이거 그 뭐야 추어탕 아니야? 사실상 추어탕이네 다를게 뭐야 추어탕 그렇게 맛있는지 잘 모르겠던데 난 추어탕 먹으러가면 그냥 미꾸라지 튀김이다 먹지 탕은 그냥 소스인데 이랬는데 이 면이 신의 한수에요 진짜 저 어죽 안에 들어있는 면이 진짜 와 진짜 신의 한수에요 저게 부들부들하니 진짜 호로로록 들어가니까 와 진짜 맛있더라구요 네네네네 삼촌은 식당은 안하시구요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거 많이 하는? 진짜 맛있더라구요 저는 굳이 고른다면 어죽을 고를 것 같긴 해요 토마토 스파게티 대 비빙 고수 토마토 스파게티는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근데 나만 하는 얘기에서 재미없지 않아요? 약간 찹찬어 나오고 있지않아 지금? 아 그래? 그럼 계속하자면 떼당방향으로 그 제가 7월에 살았을때 저희 어머니랑 어머니가 저를 되게 저를 되게 그 제가 초등학생때까지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되게 아 이런 얘기하면 좀 뇌절날거 같긴 한데 우리 뇌절하지 않는 한에서 썰을 풀게요 우리 뇌절하지 맙시다 하시로하니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다 우리 이건 뇌절하지 맙시다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약간 되게 되게 예뻐라 하면서 키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일날이 되면 어머니가 이제 시골이잖아 이마트도 없고 이러니까 어 시내라는 이름이 있고 시내 나가면은 10분이면 시내 다 돌고 막 어? 어? 어항에서 뭐 물고기 사다 먹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저에게 다 해줬어요 그래서 막 생일날이 되면은 과자나 아니면은 이제 밥통 같은걸로 그 밥통 케이크를 만드셔가지고 케이크도 만들어주시고 상을 이렇게 예쁘게 막 차려가지고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저를 막 엄청 예쁜 분홍색 원피스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이게 풍성한 원피스 알지 분홍색인데 풍성한 치마가 풍성한 원피스 어? 공주 원피스라고 많이 얘기하지 그런 거를 한 세네 벌을 사가지고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일 파티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솔직히 그때 당시는 이런저런 걸 잘 안 먹으니까 스파게티도 그냥 피자집 가면은 어? 나오는 그런 오븐 스파게티 말고는 집에서는 다들 안 해 먹는 분위기였는데 저희 엄마는 요리를 그때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스파게티도 많이 하시고 막 케이크도 만드시고 막 육포 같은 것도 직접 만드시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에 이제 친구 어머니분들이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스파게티를 처음 그걸로 처음 스파게티를 접하거나 아니면 되게 맛있는 스파게티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가끔씩 그 예전에 알던 분들이 엄마한테 전화 오랜만에 와서 얘기를 막 하다보면 그때 먹었던 스파게티가 너무 생각이 난다 이런 얘기를 지금도 가끔 하신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스파게티 일단 잘 안 먹기도 하는데 으흠 최근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엄마한테 안 그래도 들어가지고 엄마가 저한테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차비야 그때 같이 옆에서 놀았던 그 엄마 기억해? 걔 기억해? 엄마가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스파게티가 아직도 엄마에게 좋은 게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 이래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그때의 추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는 거 어떨까요? 하고서 이제 같이 마트 장을 봐서 파스타 해 먹고 4일동안 파스타 먹었지 확실히 파스타 진짜 잘하시긴 하는 거 같아 근데 요즘은 옛날이랑 다르게 워낙에 재료가 잘 나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그냥 만들잖아 스파게티 한정으로는 스파게티 한정으로는 특히나 토마토나 크림은 그냥 다 나오니깐 뚜껑 따서 넣고 면 삶고 그럼 끝이니까 그런 추억이 좀 없어지는 건 아쉽지 비빔국수는 뭐 어 4일동안 먹었어 4일동안 심지어 그 스파게티 면도요 파스타 면도요 스파게티를 안하고 엔젤 헤어라고 해서 파스타 중에 제일 얇은 파스타가 있어요 그거니까 엄마가 제가 어 오늘 배고픈데 뭐 먹을까? 하면은 10분에 파스타가 나오는 거야 면 삶는데 2분도 안 걸리거든요 엔젤 헤어는 그러고 그냥 뭐 시켜 먹을 겨를 없이 바로바로 엔젤 헤어를 먹었죠 나는 개인적으로는 스파게티가 차라리 난 것 같아 엔젤 헤어보다는 그리고 비빔국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네 여러분 제 버킷리스트 중에 로망이 뭡니까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많이 말했었는데 통유리가 있는 전원주택에서 오후 9시 오후 10시에 통유리 창밖을 바라보면서 비빔국수를 말아먹는게 제 버킷리스트거든요 그거는 진짜 몇 년 됐어요 엄청 오래됐어요 저 방송하기 전부터 제 버킷리스트였어요 전 여태까지 늘 아파트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진짜 통유리가 있는 전원주택에 오전 11시 오전 9시 오전 10시 오전 11시 좀 늦음악한 아침 혹은 좀 이른 점심에 비빔국수를 말아먹고 싶어요 진짜 내 꿈이야 아하하하 아니야 내가 노력해야지 내 꿈이야 내 꿈 진짜 그리고 비빔국수 진짜 맛있긴하겠다 김치가 진짜 맛있는데 그치 난 굳이 이 둘중에 먹으려면 난 어쩌었나 한국이지까봐 아 진짜요? 어 나돈데 헐 장어구이들 치즈퐁뷰 아 아 이거를 아까 거기로 생각을 해야겠죠? 아 굳이 먹는다면 나는 사실 사실 퐁쥬가 땡기긴 해 나 퐁쥬를 좋아해가지고 호다다 넘어갑시다 낙지복 아 물떡 제가 또 부산에서 아니 제가 부산에 놀러갔었어요 그날 제가 갑자기 아침에 엄마랑 저랑 방학이었는데 대학생 때 방학이었는데 갑자기 엄마랑 저랑 필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오전 8시에 갑자기 호텔을 예약하고 갑자기 짐을 싸고 갑자기 서울에서 부산으로 떠났어요 그냥 당일 진짜 갑작스럽게 모든 길은 모두 갑작스럽게 갑자기 기차를 예약하고 갑자기 호텔을 예약해서 둘이 짐을 챙겨갖고 그냥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냥 간 거야 어 가서 메뉴도 기차 타고 내려가는 도중에 찾아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부산에 가면 꼭 먹어야 되는게 치아토떡 물떡 그 다음에 그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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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도워묵 그 다음에 그 당면국수 그 다음에 국밥 보겁국 그 다음에 그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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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면 이렇게를 꼭 먹으라고 하더라고 냉채족발도 있었는데 냉채족발은 제가 1박 2일인데 벌써 메뉴가 7가지라 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포기를 했었고요 7개를 이제 이틀에 나눠서 먹었거든요 와 근데 아니 난 처음에는 물떡이라길래 저희 엄마는 뿌른 걸 안 좋아하세요 오뎅도 뿌른 거 안 좋아하시고 저도 그냥 뭐 굳이 먹으면 먹는데 뿌른 건데 맛이 있을까 했는데 야 개맛있더라구요 아니 어떻게 떡에 양념이 저렇게 잘 배웠는지 아니 이렇게 부드러운 떡이 있을 수가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 아니 심지어 어묵보다 맛있는 거야 오 어묵은 그냥 평소에 먹던 그냥 어묵이랑 비슷했는데 물떡이 진짜 맛있더라구요 오 근데 심지어 엄청 뜨거운데 호호부러가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구요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진짜 맛있게 먹었던게 당면국수하고 그 다음에 복어국 또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오히려 부산에 그 해운대 쪽에 맛집이라고 하면서 무슨 꽃게인데 작은 꽃게를 맵게 볶음요리집이 있대 에이 그래서 매운게 땡겨서 그거 먹으러 갔다가 첫날에 배탈 나가지고 둘 다 엄청 고생했어 그래서 둘째 날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복어국을 먹고 그 다음에 시어포떡 그 다음에 그 뭐지 시어포떡이랑 물떡이랑 당면국수랑 복어국을 말아먹었죠 다음날에 에이 개볶음이 맵기만 하고 속이 안 좋더라구요 낙곱새는 다른 데서 먹었어요 낙곱새 더 유명한 지역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먹었어요 낙지볶음 낙지볶음은 저희는 집에서밖에 안해 먹어봐서 사먹어본 적은 없고 집에서밖에 안 먹었거든 근데 아 진짜 나도 나도 이따 샐러드 그냥 퍼먹으려고 안되겠다 낙지볶음은 나한테 있어서는 그냥 있으면 맛있게 먹고 하지만 내가 먼저 찾아 먹진 않는 그 정도의 음식인 것 같긴 해요 있으면 겁나 맛있게 먹어 근데 내가 먼저 막 어 낙지볶음 먹고 싶다 는 아니야 근데 이게 낙지볶음이 요런 낙지볶음이면 그냥 그런데 그 밥에 비벼먹는 엄청 매운 거 있거든요 그 이름 막 예를 들어서 뭐 땡땡 집하면서 파는 그런 엄청 매운 낙지볶음 있어 그건 좀 환장합니다 네 착한 낙지 이런데는 좀 환장합니다 숙주나물에다가 막 이런저런 거 잔뜩 넣어가지고 비벼먹는 거 있잖아 그건 좀 환장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중에 고른다면 나는 물떠 뭐 와 저 한 한 시간 말한 것 같은데 왜 십사게 십사강이 십사? 밖에 안했지? 반도 안했네? 로스트비프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고기인데 크림스튜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생크림인데 굳이 먹으려면 솔직히 고기 아닙니까? 오징어묵국 대 어묵 이거 처음에 난 급식 때 아 급식에 이거 나오면 진짜 너무 싫었거든 아니 맛도 없는 거 이거 왜 자꾸 주는지 그놈의 김이랑 오징어묵 맨날 나와가지고 진짜 맛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겨울에 겨울에 문득군득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구요 근데 급식이라 맛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 오징어묵국이 잘 끓인 데 가면은 이 오징어도 되게 야들야들하고 국물도 되게 시원해서 진짜 맛있거든 얘는 진짜 잘 만들어야 돼 어묵은 뭐 할 말 없지 아 어묵 홍대 엄청 큰 개가 있는 어묵바가 있어요 거기가 술집인데 골목 안에 있거든? 골목 안에 반지하에 있는 어묵바인데 가운데 앉아가지고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꺼내가지고 먹고 아 알죠? 이거 거기 되게 유명해 어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꺼내면서 먹고 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계산을 하는 거거든 그냥 가운데서 계속 그냥 끓어 어묵을 계속 끓어 그리고 이제 술은 따로 시켜가지고 먹는 거야 아 거기 그 밤에 추운 날 거기 앉아서 모르는 사람 앞에서 그냥 서로 서로 얘기하고 서로 안척하면서 먹는 그 오뎅 한입 최고 최고 그래서 저는 어묵 하겠습니다 부대찌개 대 리조또 민트와임이 거기죠? 민트 카페 아 거기 따라갔다가 민트 아메리카노 먹고서는 진짜 충격을 금하지 못했지 아 감사합니다 부찌! 아 부찌는 놀부지 타코야키 한입쌍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찌는 제가 또 썰 풀 게 있는 게 이건 제 썰은 아니고 친구 썰인데 친구가 갑자기 저를 이제 만나서 저랑 다른 친구를 또 불러가지고 부대찌개 놀부부대찌개 뷔페가 생겼다면서 거기를 가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 부대찌개 뭐 먹으러 가면 가자 근데 뭐 뷔페까지 가냐 그냥 먹자 이랬더니 아니래 자기는 뷔페를 가야겠대 그래가지고 그래 뷔페 가자 하고서 이제 갔어 그랬더니 얘가 진짜 전투적으로 갖고 오는 거야 막 라면 사리부터 해서 햄이며 막 진짜 오만 가지를 진짜 전투적으로 갖고 오는 거야 밥도 지가 사겠대 그래서 난 개꿀이지 그래서 그래 알았어 맛있게 먹을게 고맙다 이러고서 이제 먹으면서 야 그래서 뭔 일인데 뭐 무슨 일 있었어 이랬더니 얘가 친구가 친구에서 이제 연인으로 발전한 애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사귀던 애였지 남자친구 근데 남자친구가 걔보다 밥을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저와 비슷해요 얘는 나랑 친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얘도 삶의 아이덴티티가 먹는 거야 얘 삶의 아이덴티티는 먹는 거야 음식이야 근데 얘는 음식에 진심인데 남자친구가 사귄 지 얼마 안 됐잖아 근데 얘보다도 더 못 먹고 또 심지어 숟가락을 빨리 내려놓으니까 얘가 밥을 먹고 있으면 앞에서 이렇게 흐뭇하게 쳐다보면서 어 천천히 먹어 다 먹었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걔는 그 남자친구분은 별생각 없이 말을 하는 건데 이게 솔직히 이게 이게 남자고 여자고 연인이고 친구 관관이 그렇게 있으면 솔직히 눈치 보이잖아 어떻게 먹어 눈치 오지게 보이잖아 심지어 아니 사귄 지 얼마 안 됐으면 더치를 하든 아니면 밥을 남자가 사든 아니면 여자가 사든 이렇게 할텐데 어떤 상황이든 눈치 엄청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으면서도 얘가 부대찌개를 먹으러 갔는데 밥을 제대로 못 먹은 거야 얘는 라면사리도 넣고 싶고 막 놀부부대찌개로 예를 들면 놀부살이라고 있잖아요 햄에다가 감자 그 수제비에다가 물만두까지 넣어서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넣지 않으니까 얘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야 근데 그마저도 다 못 먹으니까 제대로 못 먹고 나오니까 얘가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 길에 나랑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뷔페 약속을 잡은 거예요 주년이 감사합니다 당신 3개월 내가 가져가겠다 고마워 고마워 놀부살이에 물만두가 들어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약속을 잡아서 그날 먹으러 온 건 거야 작정을 하고 놀부부대찌개를 뷔페를 가가지고 먹은 거지 저는 신촌에 있는 걸 갔어요 지금도 있는진 모르겠어 진짜 넷이 앉아가지고 와 장난 아니게 먹었어요 그날 신촌에서 먹었어요 신촌 그 대학 거리에서 먹었어요 어! 거기 가보신 분 많을 거예요 거기 사람 많아요 신촌에 놀부부대찌개 뷔페 있어요 2층인가에 있을 거예요 네네네 진짜 한 2시간 먹었어요 맞아요 2층에 있어요 맞아요 아는 분들 있을 거야 맞아 맞아 거기 거리 유명하잖아 오! 아 또 신촌 거리 하면은 또 제가 거기에 그 저기 차돌박이집이 1층에 있는 집이 있는데 요건 또 나중에 차돌박이 나오면 하겠습니다 아 아니야 넘길게요 일단 그리고 리조또 아 리조또도 제가 또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리조토를 처음에 어디서 드셔보셨나요 저는 리조또를 감사합니다 좀 과한가? 조금 줄일까? 아 괜찮지? 오늘 어차피 뭐 휴방이니까 휴방인 걸로 치자 오늘 휴방한 걸로 치고 재밌게 놀게요 자 저는 리조또를 어디서 처음 먹었냐면 저는 피자옷에서 처음 먹었어요 저는 피자옷에서 아버지가 면을 안 좋아하셨을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잘 드시는데 아빠는 그때 당시에 밀가루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 약간 어르신들 중에서나 어른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항상 이런 데를 가면은 파스타나 피자 이런 거를 먹을 때 꼭 리조또를 같이 시켜서 드셨어요 어어 아이고 냉장고 온도가 낮았나보다 아 감사합니다 어! 리조또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예전이지 지금도 있는진 모르겠어 그러니까 처음 먹었던 게 리조또를 처음 먹었던 게 피자옷이었어요 근데 피자옷 리조또는 이런 식으로 볶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븐 스파게티처럼 그냥 밥으로 만드는 거야 밥인데 오븐밥이야 그냥 오븐밥 오븐 리조또 그냥 딱 그런 느낌 위에 치즈 잔뜩 올린 그냥 밥볶음 어 크림 밥볶음 이게 느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 그러고 나서 리조또에 진심이 돼서 맨날 리조또만 먹다가 그러고 나서 제가 리조또를 아마 서가인쿡인가? 거기서 먹었던 거 같은데 아니야 서가인쿡이 아니라 아웃백인가? 거기서 먹었던 거 같아 그러니까 엄청 큰 체인점 레스토랑에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진짜 오븐 오븐 리조또를 먹다가 그런 레스토랑에서 정식으로 만든 리조또를 먹었던 그 순간 하 세상 라식한 기분 내 눈이 개안이 되면서 갑자기 내 얼굴 있는 주름이 쫙 펴지면서 진짜 맛있는 거 먹으면 님들이 미간이 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얼굴이 펴지는 거 알아요? 이게 맛있으면 오 맛있어 이러면서 미간을 찌푸리잖아 근데 진짜 맛있으면 얼굴이 쫙 하고 펴져 내가 먹었던 리조또가 그랬어 버섯크림 리조또였는데 진짜 와 너무 맛있어가지고 난 지금도 리조또 파는 데 있으면 리조또는 거의 무조건 시켜요 맞아 아니 죽 같은데 진짜 발음이 좀 그러네 어 진짜 맛있어요 아무튼 아니 그 아니 그냥 아니 죽 죽과 같은데 죽과 같은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그래서 나는 굳이 먹으면 솔직히 전 부대찌개 전 한국인이기 때문에 아 놀부부대찌개에다가 밥 대신에 라면사를 추가해가지고 야무지게 먹고 밥 볶어 먹고 싶다 아 내 말이 진짜 부대찌개 마지막에 거의 다 먹었을 때 그 콩 빈 있잖아 통조림 그 빈 통조림 그 남은 거하고 그 마카로니하고 이런 거 떠먹는 거 겁나 맛있다고 상추 튀김 내 탄두리 치킨 아 아 저 상추 튀김 안 먹어봤어요 상추 튀김이 상추에 튀김을 싸먹는 거라면 비슷하게 먹어본 적은 있는데 아예 이런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전 굳이 고르면 탄두리에요 예 탄조림 탄조림 맛있지 아 그리고 탄조림을 먹으러 갔는데 원래 저런 인도 음식집 가면 난하고 그 요구르트 팔잖아요 아 그래요? 그 요구르트 음료 팔잖아 라 라시인가 라시 맞지 어 아니 처음에 친구가 일단 거기가 어째지 거리가 님 때 상권 죽음 대학가 대학로 대학가 혜화 혜화에 탄두리 인도 음식 맛집이 있거든요 2층에 거기를 처음 이제 친구가 나보고 대학교 때 가제 깔리 맞는 거 같은데 혜화 깔리 어 깔리 맞습니다 깔립니다 제가 갔던 곳이 깔리니 오 바로바로 나오네요 제가 갔던 곳이 깔리인데 여기에서 난하고 인도 커리하고 저 탄두리 치킨하고 그 어 라시하고 시켰는데 아니 처음에 갑자기 매운 치킨이 나왔어 와 맛있겠다 매운 카레가 나왔어 와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담백한 마늘 난이 나왔어 와 진짜 맛있겠다 같이 먹은 최고 요구르트 음료수 에? 이렇게 됐단 말이야 반응이 왜냐면 사실 아니 엄청 자극적이고 맵고 짜고 막 이런 음식들만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요구르트를 준다고? 그것도 일반 이런 우리가 아는 그런 요구르트가 아니라 되게 허여멀건한 진짜 요구 요구르트가 아니라 요거트 물 탄 거 같은 그런 음료가 오잖아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진짜 막 어 좀 그냥 디저트처럼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굳이 먹으면 좀 좀 역하지 않겠어 이랬는데 와 진짜 탄두리 치킨이 그 맵고 자극적이고 그 마늘 난이 사실 이 탄두리 치킨의 매운맛을 잡아주긴 해도 이 입안에 남는 그 잔여 향이 있잖아요 그거를 라씨가 진짜 완벽하게 잡아주더라구요 으 라씨가 그 잔여감을 잡더라고 그래서 같이 먹나봐 같은 예시로 마라탕 드실 때 우유랑 같이 드시면 원래는 같이 먹으면 안 좋거든요 근데 우유나 물이랑 같이 먹으면 그 우유 맛이 좀 다르게 느껴져요 물 맛도 좀 다르게 느껴져요 그 마라 때문에 맛이 좀 변하는데 그 우유에서 느껴지는 그 맛이 되게 색다르답니다 나중에 한 모금 정도 한번 드셔보세요 마라탕 먹고 우유를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나 배에서 꼬룩 소리 나요 아 킹 받는다 선지해장국 대 버팔로잉 선지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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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사실 선지해장국보다는 그 선지해장국도 좋아는 하는데 전 양이 들어간 걸 좋아합니다 그 대걸레 자루 같이 생긴 거 있거든요 하얗고 까만 거 장기로 들어간 거 있는데 그걸 좀 더 좋아해요 이우이우님 감사합니다 오 맞아요 진짜 맛있어 둘이 잘 어울려 에이 전 양손지를 좋아해서 그 아 처음에 보면 되게 조그마한 대걸레 자루 같이 생겼잖아 우리 시골에선 소를 키워가지고 가끔 가끔 이제 소를 잡으면 우리 진짜 막 숙성 안 된 소고기 썰이나 이런 거 제가 썰 풀어줬잖아요 양도 손질된 게 그냥 대하에다가 덩그러니 달려가지고 막 그 가마솥에다가 펄펄 끓여서 막 끓여먹고 그랬었거든요 시골에서 어 그래서 저는 그걸 더 많이 먹었어서 그런지 사실 선지보다는 내장탕을 좀 더 좋아하긴 해요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도 돼요 에이 시골 할머니 댁에서 소를 키워요 제가 그 소 얘기하지 않았나요? 디저트 맛집이요? 서울은 디저트 맛집 5만 군데 다 있어요 아무데나 들어가도 진짜 5만 군데 다 맛있음 제 트위터에 아마 사진이 있을 텐데 잠시만요 어 어디 보자 한참 미리긴 해야 될 텐데 제가 옛날에 시골 소를 찍어서 울린 적이 있었단 말이죠 아니 근데 아니야 서울 맛집을 알려주고 있진 않아서 어디 있지? 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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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생각보다 사진을 많이 올렸구나 여기 있다 이거 보이시나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댁인데 여기 저 있어요 휘멍편 소 휘멍편 사진 찍다가 깜짝 놀란 절망편 개무성 진짜 나 이거 사진 찍다가 진짜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이게 보기에는 얼마 안 가까이 오는 것 같잖아 근데 원래 핸드폰 사진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진보다 사물이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진짜 저게 거의 손 닿을 지경이었거든요 진짜 아까 그 사진 찍고 사진 한 장 더 찍어야지 하고 찍었다가 진짜 저 죽을 뻔 했어요 놀래가지고 오 절망편 해서 제가 올렸었음 차번이 차번일기 희망편 차번일기 절망편 장난 아니죠 진짜 완전 깜짝 놀랐었음 그리고 버팔로잉 아 여러분들의 강력한 추천과 어 저의 어 제보 덕분에 제가 또 4세 버팔로잉을 야무지게 3봉지라 물론 3봉지라는 것은 윙 3봉지 봉 3봉지입니다 무려 6봉지를 아주 야물딱지게 해치웠고요 그리고 그중에 사실 4봉지는 오빠랑 어머니가 드시긴 했는데 그 아 제가 주문해놓고 다이어트 시작해가지고 식단한다고 못 먹었더니 오빠가 그 공부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그 맥주 2캔에 저거 4개씩 돌려가지고 잘 먹더라구요 지금 없어요 집에 다 먹었어요 식단 끝나면 저도 좀 주문하려구요 저는 어쩔 때는 치킨보다 버팔로잉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물론 평소에는 치킨이 더 좋긴 한데 버팔로잉은 엄청 땡길 때가 있어 예를 들면 쌀국수 시켜 먹을 때 그리고 어 피자 시켜 먹을 때 그러니까 버팔로잉은 사이드로서 존재할 때 진짜 그 진가를 발휘하는 느낌이야 무조건 시켜 무조건 사이드로 버팔로잉이 있으면 거의 무조건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버팔로잉 아 나 맛잘 알리지 선지해지 않고 라조기대 갈 갈매기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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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학생들이라면 진짜 모를 리가 없는 갈매기쌀이죠 라조기대 갈매기쌀 아 다 먹고싶다 진짜 대학교 때는 삼겹살 만큼이나 많이 먹었던 부위가 갈매기쌀인 것 같아 진짜 갈매기쌀 겁나 많이 먹었어 갈매기쌀이 가격도 괜찮은데 맛도 맛있어가지고 진짜 많이 먹었어 라조기 라조기 맛있죠 이것도 결국은 닭튀김이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아 오늘 아 제가 오늘 영도를 아예 못 틀었어요 그러게요 방송키고 지금 이 얘기만 하고 있네요 나는 근데 라조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그냥 딱 보이는 느낌 그대로예요 난 유린기가 제일 맛있어 난 유린기 특유의 그 양상추와 그 매콤한 소스와 바삭바삭하게 튀긴 그 닭고기를 진짜 너무 중국 음식은 없다고 생각해 딤터 빼고 하가우 빼고 어 난 유린기가 더 좋아 솔직히 갈매기쌀 아 갈매기쌀은 아 근데 구운 고기인데 맛이 없을 수가 있나 아니 구운 고기인데 이게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나 와 난 갈매기쌀 할래 분자 대 충무김밥 아 충무김밥 충무김밥 하는데 들었어요 대박사건 배고파요 저 이거 하고 방송하고 샐러드 먹고 자야겠다 아 말도 안 돼 충무김밥 하는데 오징어순대도 자주 팔거든요 거기 거기 지역이 어디더라 포옹인가 아닌데 포옹인가 아무튼 거기 있어요 거기가 저는 그 원조 집에 가서 먹었거든요 충무김밥 원조집 원조집 갔더니 원조집 한 5개 있더라고요 어머님 사진 5개 있고 원조집 한 5개 있고 통영 많지 통영 맞는 것 같아 어 통영 맞는 것 같아 아 근데 아 맛있겠다 스팸포그리 통영 충무김밥은 솔직히 양아치처럼 받는 이유가 저 오징어 무침 때문에 그래요 석박지하고 통영 맞는 것 같아 와 님들 진짜 통영 가면요 저 오징어 무침이랑 저 석박지만으로도 저 밥 저 가성비 창렬인 저 밥이 창렬같지 않게 느껴져 근데 나는 그런 걸 다 빼고서 그냥 너 지금 김밥 먹을래 충무김밥 먹으려면 전 충무김밥 안 좋아하긴 해요 내 개인적으로는 그냥 일반 충무김밥 파는 내 거를 먹으면 밥이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충무김밥 유래를 아시나요? 왜 충무김밥이 저렇게 밥에 아무런 감이가 안 돼 있는지 아시나요? 충무김밥은요 배에 나가는 뱃사람분들께서 먹는 건데 이게 상하면 안 되니까 어 밥에다가는 아무런 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반 김밥처럼 참기름이나 소금간도 안 돼 있고 그냥 맨밥에 김만 싸고 대신에 한 번에 집어먹기 편하게 그리고 대신에 이제 반찬은 상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짜게 염장한 석박지라든지 짜게 염장하고 매콤하게 양념을 한 오징어 무침이라든지 좀 간이 센 거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저렇게 만든 거래요 네네 그래가지고 오징어 무침이랑 석박지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하죠 오른쪽은 솔직히 해먹을 수 있죠 김은 해달라고? 나 엄마한테 이거 땜에 불타 엄마는 충무김밥 좋아하는데 나는 난 키토 김밥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김밥 두 집에서 시켜야 돼 분짜는 뭐냐면요 분짜는 그 저기 쌀국수집에서 파는 음식인데 베트남 음식인데요 미안 나도 할 줄 몰라 나도 지금 계속 꼬락술이나 분짜는 이제 베트남 음식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쌀국수가 국물에 말아먹는 쌀국수라면 얘 같은 경우에는 저 왼쪽 위에 보면 지금 여기 모자이크 되어 있는 이 소스 있잖아요 요게 되게 새콤달콤한 그런 소스예요 저거를 저기다가 쑥 뿌려가지고 약간 비벼 먹는 느낌 혹은 저거 있는 저 면이랑 저 위에 있는 고기 저게 얘가 좀 아 이상하게 생겼는데 얘가 고기야 구운 고기야 그리고 얘가 안에 이제 고기 같은 거 속 만두 속 같은 거 해가지고 말아가지고 튀긴 거거든 요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얘랑 해가지고 여기다 콕 찍어서 먹는 거야 찍어 먹어도 돼 이거 비벼 먹어도 돼 나는 귀찮아서 비벼 먹어 원래는 찍어 먹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먹는데 이 면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쌀국수 면이긴 한데 좀 더 이런 나는 이렇게 넓적한 느낌은 아니었고 내가 먹던 데는 그냥 일반 면이었거든 근데 얘가 생각보다 입맛을 되게 많이 살려줘요 왜냐면 얘가 새콤달콤한 약간 피쉬 소스 넣은 그런 소스여가지고 되게 좀 비리긴 하지 어쩔 수 없지 액젓이니까 근데 약간 그런 거 꼬리꼬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입맛이 확 살지 와 저 베트남 로컬 가보고 싶어요 저 진짜 베트남 로컬 가서 분자랑 쌀국수랑 그 저기 부침개 있잖아 아 그 이름 기억이 안 나네 그 부침개인데 쌀 그 라이스페이퍼에다 싸먹는 거랑 그 샌드위치랑 꼭 먹고 싶어 반새우 반새우 맞아요 반새우 반새우랑 진짜 로컬로 먹어보고 싶어요 저요 저 그냥 해달라 해서 하는 중인데 고통받고 있어요 월남쌈 말고 반새우라고 해가지고 어 약간 튀기듯이 반죽을 해가지고 그 쌀국수 아니 쌀국수 된다 라이스페이퍼에다가 싸먹는 거예요 야채랑 해가지고 아 나 물도 다 먹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보면은 요렇게 안에다가 숙주랑 새우랑 이런 거 잔뜩 넣어가지고 이렇게 튀기듯이 붙여 부침개로 어 안 보여? 어 미안 이런 식으로 튀기듯이 안에다 숙주랑 새우 같은 거 넣어가지고 붙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썰어가지고 소스를 살짝 뿌려가지고 쌈이랑 라이스페이퍼에다가 돌돌돌 말아가지고 먹는데 개존바탱 진짜 겁나 맛있습니다 이거 진짜 내가 진짜 진짜 최고 근데 완전 기름찜 근데 진짜 맛있어 그래서 맛있어 반새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이거 아 진짜 아 맛있겠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말도 안돼아아아아아아 와우 개맛있겠다 와우 개맛있겠다 아 아á 우와 개맛있겠다 와우 개맛있겠다 품질 연어 덮밥에 제조 고기 복수 와 망설임없이 고기국수 누르려고 했는데 연어 빛깔 모임? 와 미쳤다 아 제조 고기국수 하고 들어오는 길이 코스트코 들려서 연어살러드 사온다 양갈비 대 육개장 와 양갈비 겁나 맛있죠 진짜 맛있죠 아 육개장도 맛있죠 아 육개장도 맛있죠 양갈비도 맛있죠 육개장이 진짜 내가 고사리 안 좋아해도 먹게 하는 마송이 음식 아 진짜 맛있겠다 양갈비는 저기다가 이제 그 와사비 살짝 얹어가지고 아 진짜 맛있겠다 와 추울 때 육개장에 밥 살짝 말아가지고 뜨겁게 해가지고 진짜 숟가락으로 훅을 떠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와 미쳤다 와 진짜 맛있는데 안 지인에게 물어보고 선택하라고? 아니야 난 나의 고집을 간다 저 다른 사람에게 뭐 물어보기 요런 거 안합니다 왜냐면 전 쫄보기 때문에 쭈꾸뚜하게 못 물어봅니다 쭈꾸뚜하다가 결국 못 물어봐서 패스하겠습니다 와 나 근데 진짜 양갈비 먹고 싶다 와 나 진짜 어쩔 수 없는 고기판가봐 양갈비 개멋있겠다 똠양꿍 똠양꿍 익선동이 괜찮게 하는 집이 있어요 똠양꿍 못 드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똠양꿍은 자고로 국수를 추가해야 됩니다 하 진짜 똠양꿍한테 국수 이거 못 참지 그리고 묵사발 아 제가 또 며칠 전에 묵사발을 먹었지 않습니까 묵사발에는 김가루를 미친듯이 넣어야 된다고요 프랑스에서 버터 넣고 이탈리아에서 치즈 넣고 우리나라에서 마늘 넣듯이 김가루를 넣어야 된다고요 아 진짜 근데 묵사발은 차게 먹는 것도 맛있는데 온 묵사발도 진짜 맛있어 똠양꿍은 근데 입맛 안 맞는 사람들은 진짜 못 뽑긴 해요 호불호가 진짜 많이 갈려 그니까 묵사발은 묵사발인데 뜨끈뜨끈하게 뭐라고 하지? 아 그 뭐라고 하죠? 온 온 뭐라 하던데?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가루라면 머리카락님 고맙습니다 아 오늘 1등 하는 거 다음에 시켜먹는다 대박 와 진짜 겁나 맛있겠다 도토리묵은 살이 빠진다고요 맞아요 도토리묵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강마을 다람지라고 아마 가신 분들이 한 명쯤은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그 진짜 그 묵 도토리 관련해가지고 그 음식을 파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차가 있어야지 갈 수 있는데 음식 굉장히 정갈하고 진짜 여기 후회 안합니다 여기 어른분들 모셔가면 정말 후회 안합니다 강마을 다람지 여기 강마을 다람지 여기 정말 후회 안합니다 여기 정말 맛있어요 광주에 있거든요 제가 그 팔당이도 있어요 엄마와 아빠와 제가 진짜 먹고 싶으면 진짜 서울에 거기까지 가요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거기까지 갔다 옵니다 저희 가족이 다 먹을 거에 진심이라 저희 진짜 막 가요 이게 체인점이 그리고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양주시에도 있고 광주시에도 있대요 맞으시는 거 가시면 될 듯 저희가 자주 가는 거는 잠시만요 이거 사진을 보아하니 저희가 자주 갔던 집은 남양주인 것 같아요 아닌가 광주인가 잠시만요 어 둘 다 갔었네 원래 처음에 광주 갔다가 요즘 남양주로 다닙니다 아 경기도에요 경기도 경기도 광주 경기도 광주 경기도 광주 경기도 광주 둘 다 난 하나하나 시켜서 온 먼저 먹고 냉 단 남긴 다음에 다음날 먹습니다 거기에 메밀 전병까지 거기에 메밀 전병까지 깔끔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죄송합니다 미안 경기도 광주였어 아 근데 굳이 먹는다면 똥냥콩 보단 묵사발이 땡기긴 하하하하 하하하하 ه 하하하하하 뭐야 이거 맥도날드 애플파이 아니야? 와 애플파이 이거만 아니면 나 진짜 좋아하는데 저 빵중이 애플파이 진짜 좋아해요 진짜 맛있네 애플파이 진짜 진짜 존맛탱 내가 이거에 빠져갖고 집에서 만들어 먹고 그랬었어 애플파이 사과 감질나가지고 짜파게티 아 트러플오일 끝 고춧가루 좀 넣어가지고 미소라멘데 오일파스타 잠깐만요 아 둘다 맛있는데 지금 내 앞에 뭐 먹을래? 라고 하면 와 미친 하나하나 시켜서 나눠먹고 덥지 오케이 콜 할 것 같긴 한데 아 굳이 골라야 된다면 아 근데 내가 미소라멘이 저게 뜨끈뜨끈해서 진짜 먹고 싶은데 아 내가 파스타 중에 오일을 제일 좋아해 둘 다 안된대 아 나 근데 오일을 너무 좋아해 내가 안되겠다 오일 가자 저는 양심 고백을 하자면 제가 잠깐씩 목에 잘 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혼자 어렸을 때 가시를 발라먹으면 목에다 걸렸기 때문에 저 정말 철 없지만 아직까지도 아버지가 발라주십니다 그래서 저녁구이는 혼자 못먹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고르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장 나뭇잎 감사합니다 아니 어렸을 때 몇 번 걸리다 보니까 생선을 안 먹게 되더라고 근데 아버지가 생선을 이렇게 먹으라고 발라주시니까 그럴 때만 먹다보니까 내가 혼자 잘 못바르게 되더라고 지금도 아빠가 발라주세요 그 물냉면은 뭐 우린 맞아 그렇다고 하더라고 가을 전화는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 하잖아 아 그리고 님들 근데 사실 내가 전화를 바를 줄 알았어도 이건 물냉면인게 물냉면 중에서 이런 면발이 겁나 맛있는 면발인 얇고 좀 여린 면발이 진짜 맛있는 면발인 이게 이게 그 양념갈비랑 먹었을 때 진짜 최고인 면발 진짜 맛있는 면발 맞아 진짜로 아 육삼냉면 육삼냉면에 물냉이 딱 식힌 다음에 육수 컵에 따라 갖고 와서 호로록 마시고 그럼 바로 내 이빨 담금지 온냉온냉 토플링 감사합니다 당신의 9개월 내가 가져가겠다 고마워 비냉 대 물냉? 기름기 많으면 비냉 양념이거나 구운 거는 물냉 어 저 넣습니다 겨자식초 전 넣습니다 하 진짜 맛있겠다 아니면 진짜 비냉 시키다가 좀 반 정도 먹었을 때 거기다 육수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 와 대박 생선 엄청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 연포탕 개맛있는데 진심 아 시래기국 이거 우리의 영혼의 동반자잖아요 삼겹살 먹을 때 시래기국 하나 있으면 다른 거 안 부럽다고 근데 난 그래도 연포탕 와 나 연포탕 제가 살던 동네가 해산물이 많이 나잖아요 와 해산물 많이 나는 바닷가에서 먹는 연포탕 진짜 아무도 못 이겨요 이 낙지가 입에서 노고가 진짜 겁나 맛있어 시래기국은 나는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보다 아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옆에다 그릇에 놓고서는 그냥 들고서는 후루룩후루룩 마시는 걸 좋아해요 약간 물처럼 삼겹살을 먹고 그 다음에 후루룩후루룩 마시고 아 맞어 아 근데 저게 진짜 맞다 그렇게 먹는 거 좋아하면서 날씬한 게 부럽다고요 저 진짜 먹을 거 엄청 좋아하는데 진짜 엄청 참아요 진짜 엄청 참아요 우리 방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진짜 엄청 참아요 특색 검은 침묵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영포탕 아 진짜 미쳤다 나 겁나 잘하는 거 두개야 미쳤다 어떡해 나 이거 월드컵이야 어떡해 야 미쳤다 겁나 하시는 거 나 미쳤다 진짜 미쳤다 나 근데 고를 수 있어 아 나 고를 수 있어 나 다행이다 나 지난달에 나 지난달에 나 지난달에 나 지난달에 여기에 탈출구를 얻었어 아 런님 감사합니다 천일빈님도 당신 52개월 내가 가지고 하겠다 고마워 나 팟타이 탈출구 알아 난 일단 비빔밥 탈게요 왜냐면 님들 아니야 아니야 비빔밥 나 비빔밥 진짜 좋아해 나 진짜 나 혼자 있을 때 집에서 비빔밥 막 시켜 먹을 정도로 좋아해 근데 나 팟타이도 진짜 좋아하거든 저 땅콩이며 계란이며 나 저 맛 자체를 엄청 좋아한단 말이야 비빔밥도 좋고 비빔도 좋고 그건 그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 밥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흰쌀밥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잡곡밥이 없으면 비빔밥에 밥을 빼고 먹습니다 그래서 비빔이라고 명칭을 하긴 하거든요 밥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먹어도 진짜 맛있어 나 진짜 비빔밥 먹고 싶다 미쳤다 어떡해 나 배고파 우와 우와 나 배에서 꼬룩 소리 나 미쳤다 아 맛있겠다 에? 어? 생멍게? 카푸치노님 감사합니다 삼바기우금 36 고마워 아 그래 결국은 제가 왜 팟타이를 안 고르고 비빔밥을 고를 수 있느냐 제가 지난달에 팟타이가 아닌 다른 걸 먹어봤기 때문입니다 밥 먹고 나물 먹고 님들 미고랭 먹어봤어요? 나시고랭이 밥이잖아 미고랭은 면이거든? 나시고랭을 면을 넣고 볶으면 미고랭이라고 하는데 와 님들 팟타이보다 미고랭이 더 맛있어요 미고랭이 더 맛있어 그래서 나는 고를 수 있어 오 맞아맞아 그래서 나는 비빔밥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도 팟타이보다 미고랭이 더 맛있더라구요 와 미쳤다 우와 미쳤다 우와 미쳤다 우와 미쳤다 우와 미쳤다 나 근데 콩국수 개좋아하는데 콩국수에 약간 돼지 돼지린다 배추김치랑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아니 이거 심지어 건너편에 있는 거 감자떡이에요? 만두 같진 않고 감자떡같이 생겼다 아닌가? 아이씨 아이씨 노래 왜이래? 괜찮아요 저도 맛있는 거 먹고살고 있어요 이러지 말라고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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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소금 저 소금팝니다 아 서류태도 맛있지 참기름에 김볶음 진짜 맛있다 아 그것 때문에 되게 해야겠다 아 근데 뭔가 내 앞에 뭐 먹을래 하면 난 지금 그거 얘기 안 들었으면 어 난 콩국수 먹고 싶었을 거 같아 근데 아 참기름에 볶음? 못 참지 콩국수는 진짜 이만큼 잔뜩 들어가지고 입안 가득쳐 콩국물과 함께 어우러지니 그게 진짜 맛있다니까? 다른 국수보다도 콩국수는 진짜 입안 한가득 넣어야 돼 아 진짜 맛있겠다 아 개멋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청국장 대 공중떡볶이 청국장 대 공중떡볶이 청국장 대 공중떡볶이 아 미안 난 청국장 난 청국장 난 청국장 투명한 묵으로 만든 거요? 어떤 거? 그 올챙이 알처럼 돼있는 그거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 올갱이 그거? 아 깜짝이야 아 아 래로님 바라부반바밤 감사합니다 아 우묵가사리 우묵가사리 존맛은 와 진짜요 진심 와 진짜요 완전요 난 청국장이 두부를 이길 수가 없어 여기에 차돌박이까지 넣는다 끝 진짜 청국장 그냥 저희 할머니가 직접 담가주시거든요 미쳐요 겁나 맛있어요 저 한 달에 한 번이긴 한데 이제 채팅데이 사실상 없어진데? 아 진짜로 진짜 겁나 아 그리고 청국장님들 김치랑 계란후라이만 있어도 진짜 겁나 맛있다고요 밥에다가 계란후라이 넣고 참기름 살짝 넣은 다음에 비벼가지고 한입 먹고 청국장 한입 떠먹으면 진짜 그걸로 끝이라고요 진짜 엄청 맛있지 진짜 엄청 맛있지 꼼장어 대 주꾸미 볶음 아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트레이너님은 먹는거 별로 안좋았는데 난 진짜 엄청 좋아하는데 와 나도 주꾸미 처음 했을때 2점 몇프로였는데 가면 깔수록 조금 늘긴하죠 왜냐면 저기 점점 주우니까 아 주꾸미 볶음 헉! 나또대 돼지갈비찜 헐 다 먹고 싶다 나또대 돼지갈비찜 나또대 돼지갈비찜 나또대 맛있는 나또대 나또대 맛있는 나또대 나또대 진짜 맛있어 돼지갈비찜이 매운돼지갈비찜이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아 그래 안돼! 왜 벌써 끝나! 맞아요 배고파요 벌써 끝났어 한바퀴 돌았다 아 근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이거 그거 어떻게 봐? 어 있다 저 뷔페도 엄청 좋아했었어요 아 삼겹살 안 나왔잖아 나 너무 서운하잖아 초밥 초밥 맛있지? 난 초밥보단 사시미가 더 좋아 어라? 와 스테이크 맛있지? 와 미쳤다 완벽한 미디엄 레어 아! 이렇게 너무 맛있겠다 돼지갈비 돼지갈비랑 냉면 나오면 그만큼 가혹한 게 없지 않아? 저도요 저도 너무 배고파요 안되겠다 생랑산 좀 먹어야겠다 오겹살 오겹살 맛있지 근데 왜 오겹살이 여기지? 삼겹살이 여기고? 이거 껍다고 안 좋아하는 사람 많아서 그런가? 왜 껍다고 맛있는데 이거? 아 최악의 비매너 피자 나왔는데 피자 다 가져가는 거 피자 나왔는데 피자 다 가져가는 거 피자 나왔는데 피자 다 가져가는 거 진짜 완전 구문이야 구문 아 이거 256강 가면 우리 오늘 밤 새야 돼 64강 했는데 1시간 반 걸렸는데 그럼 곱박이 몇이야? 곱박이 4잖아 6시간 걸리는데요? 아 치킨 나온다 무조건 1등이지 아 멋있겠다 회도 맛있지 라면 그래 너 오늘 무슨 요리 먹었니? 나 라면 먹었어 왜 밥 좀 잘 챙겨 먹지?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 라면이 겁나 맛있는 거라니까 아 돼지 껍데기가 비려가지고 아 그리고 껍데기가 생각보다 돼지 흑돼지 이런 식으로 먹으면 돼지 털이 박혀있는 경우가 좀 있어 그거를 좀 징그러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수채용 라면이 더 건먹이 더 많을걸요? 아 지금 고민 중인데 메뉴만 볼 자신 있냐고? 아 나 지금 벌써 흉기증 나 나 아 나 벌써 흉기증 나 지금 나 어후 그냥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자 킹크랩찜 와 뭐야 가운데? 아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순대 아 진짜 맛있겠다 순대 김치찌개 아 김치찌개 못 이기지 한국인이면 김치찌개 다 좋아하지 소갈비 LL갈비다 LL갈비 명절에 많이 먹잖아요 아 근데 이게 솔직히 먹으려면 좀 그래 굽는 거는 한 판에 몇 개 안 구워지는데 이 뼈파고 때문에 생각보다 먹다보면 먹잘 게 없어 등갈비 김치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자주 해주시는 요리 대기찜은 받고 양념 스킨 맛있지 그래도 나는 후라이드가 더 좋아 막창 허어 개존맛탱 난 곱창보다 막창이 좋아 맞아요 갈비는 뜯는 맛이지 간장게장 이거 여기부터 먼저 가위로 썰어갖고 먹고 여기 이빨로 뚝 끊은 다음에 돌돌돌돌 돌려갖고 나머지 빼가지고 먹는 맛이 진짜 맛있다고 그치? 다 똑같지? 국물이라니까? 이거 어차피 엄마가 이렇게 구워주실 때 여기 이미 다 잘려서 와 그럼 얘반도 마지막에 남잖아 그럼 여기 이빨로 뚝 끊거나 여기 이빨로 뚝 이렇게 꾹 하고 뜯으면 돌돌돌돌 하면서 말린단 말이지 아 랍스터보토골 맛있지 근데 랍스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불이 치게 존맛탱 닭발 닭발은 난 무조건 숯불에 뼈 없는거 존맛탱 아니 256 너무 많은거 같아서 그리고 이미 64강에서 좀 밀려가지고 저거는 과절 누를게요 이렇게 보는게 훨씬 날거 같애 아니면 확대를 해드릴게요 가운데를 이렇게 깔끔하게 보고 넘기자 항종살 맛있겠다 항종살이 원래 눈꽃이 피는 부위라 그래가지고 가운데 보면 이렇게 짜라짜라짜라짜라하게 눈꽃이 피잖아요 오 대신에 이제 가격이 조금 나가고 그리고 기름이 엄청 많고 그러다가 문득 마스터 셰프를 봤는데 거기에서 된장에 된장소스에다가 항종살을 조린게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보이는거야 오 항종살 조림 맞아 킹갈로 그것 좀 줍기 전에 한번 먹어보고 싶긴해 오 맛있지 존맛탱이지 보쌈 아 보쌈 맛있어요 보쌈 좋아합니다 닭갈비 닭갈비 같은 경우에는 춘천에서 거의 많이 먹지 근데 요즘은 그냥 체인점에서 먹어도 그 맛은 나서 우동살이 넘어가면 맛있어 바베큐 폭립 아웃백에서 처음 먹었다 아웃백 폭립 파는데 없어가지고 모르고 살다가 그냥 이대로 볼게요 그냥 우리 그냥 좀 가볍게 넘기면서 보자 어 그냥 가볍게 보고 그냥 이것도 그냥 끝까지 다 안 볼 것 같아요 그냥 쭈루루룩 넘기면서 봅시다 뭐죠 나도 아웃백에서 처음 봤어 처음에 아웃백 갈 때 가격 되게 비싸다 생각해가지고 할인받는 것도 되게 많이 찾아보고 막 이러면서 갔었는데 그때 당시는 나는 스테이크보다 폭립이 더 맛있더라구요 지금도 근데 어느정도는 좀 지금도 공감이야 지금도 아웃백 가면 사실 스테이크보다는 폭립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음 너무 맛있어 감자탕 감자탕은 뭐 묵은지 감자탕이 최고지 이거 싫어하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 발라먹기 귀찮은 거 말고는 이거는 진짜 어느 사람들이든 다 좋아하는 것 같아 샤부샤부 샤부샤부 맛있지 샤부샤부는 다 먹고 나서 마지막에 계란 넣고 죽처럼 해먹는 것도 진짜 맛있단 말이지 샤부샤부는 유독 또 추운 날에 한 번씩 생각나서 먹어요 집에서 해먹기도 하고 가서 먹기도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프다 훈제 삼겹살 옛날에는 훈제 바베큐 이래가지고 오리랑 삼겹살이나 이런 거 잔뜩 해가지고 숯불에 구워서 내요 주는 그런 음식점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에는 또 안 보이더라구요 체인점으로 네 글자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안 보이더라 맞아 훈제는 우리가 제일 맛있어 어 트럭에 파는 것도 맛있어 요즘은 전기구이니 오븐구이는 옛날처럼 엄청 싼 게 아니라 15,000원 16,000원 이렇대 옛날에는 싼 맛을 여러 개 사가지고 먹었었는데 김치볶음밥 존맛해 얘도 언제 먹어도 존맛해 차돌박이가 이게 씹는 맛이 없어서 싫어하는 사람도 은근 있더라 빨리 입고 빨리 먹을 수 있는 대신에 약간 좀 고기 먹는 느낌이 덜 든다고? 기름맛으로 먹는 거긴 하지 불닭볶음면 닭볶음탕 닭볶음탕 맛있지 닭볶음탕 위봉으로만 해가지고 돌려서 감자 좀 자글자글하게 넣어서 먹으면 맛있지 차돌박이 관련 썰이요? 아니야 그거 그냥 맛있는 식당 얘기한 거였어요 아 근데 보다보니까 나 너무 배고파 나 그만 볼래 속 쓰려 이제 배고프다 못해서